극심한 건조함에서 고통을 느꼈을 때 저를 구해준 제품이 있는데 뭔가 이걸 써야 될 것 같고 나도 모르게 손이 가고 그래서 피부가 살짝 보정돼 보이는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입술 안쪽에 살짝 색감을 주는 많이 많이 참여하셔서 꼭 사오는 제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추천템 영상을 들고 왔는데요 제가 거의 항상 메이크업 튜토리얼 영상만 올리다 보니까 같은 유형의 제품을 중복으로 보여드리기가 어려워서 못 배워드리는 제품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게 너무 아쉬웠어서 오랜만에 튜토리얼 영상이 아닌 추천템 영상으로 가져왔어요 오늘 추천드리는 제품은 겨울철 저를 극한 건조함 속에서 구원시켜준 제품들이에요 완전 찐템들 왜냐하면 올 겨울도 너무너무 건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요즘엔 제가 관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나아졌는데 진짜 최근에도 너무 따갑고 불을 터서 화장 다 뜨고 이랬거든요 저는 항상 여러 개 제품들을 많이 테스트 해보고 안 맞으면 어쩔 수 없이 너무 아깝지만 버리게 되고 이런 제품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제품들 중에서 살아남은 촉촉함을 오랫동안 유지시켜주면서 예쁜 광이 요즘 또 유행이잖아요 그 예쁜 광을 오랫동안 유지시켜줄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먼저 제가 극심한 건조함에서 고통을 느꼈을 때 저를 구해준 제품이 있는데 바로 하다라보 고쿠준라인들이에요 그중에서 로션이랑 밀크에 가장 손이 많이 갔는데 스킨케어 첫 단계로 이 로션을 사용하거든요 보통 토너와는 다르게 제형이 너무 묽지 않고 밀도감 있는 에센스 느낌인데 빠르게 흡수할 수 있는 물스킨과 높은 보습력의 물제스캔의 장점을 보유했기 때문에 흡토는 물론이고 닥토나 스킨팩으로도 사용이 가능해요 모든 하다라보 고쿠준라인에는 히알루론산과 젖산으로만 발효한 진화된 보습 성분인 히알루론 바이옴이란 성분이 있는데 정말 점화넥처럼 진득한 느낌이고 바르고 나면 쫀쫀한 느낌이 즉각적으로 느껴져요 이게 호불호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너무 건조할 때는 이렇게 바른 느낌이 확 나는 게 보습 효과도 확실하고 좋더라고요 이렇게 분자량이 다른 4가지 히알루론산이 뛰어난 보습감을 주고 우리 피부에 유수분 밸러스가 진짜 중요한데 유수분 개선 인체질경 시험도 완료했다고 해요 또 색소, 에탄올, 피라벤, 미네랄 오일 같은 6가지 성분이랑 알러지 유발 성분이 들어가 있지 않다고 해서 저도 정말 안심하고 사용했어요 제 인스타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2박 3일 정도로 오사카 여행을 또 갔다 왔는데 이번 여행은 아주 짧게도 했고 좀 많이 고생을 해서 영상을 찍지는 못했어요 근데 우리가 여행을 가면 호텔이 항상 엄청 건조하잖아요 호텔이 너무 건조해가지고 피부가 다 망가져서 오거든요 저는 그래서 저는 여행 가면 집에서 쓰는 것보다 조금 더 고보습 제품을 가져가요 항상 그래서 이 하다라보 고쿠준 라인들을 원래 쓰고 있었지만 뭔가 좀 더 충족이 안 되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오사카에서는 이 고쿠준 로션으로 스킨팩을 해서 사용해봤어요 한 30분 정도 붙였다가 떼니까 피부 유수분 밸런스도 딱 맞고 하루 종일 내내 촉촉했어요 진짜 자는 동안에도 전혀 메마른 느낌이 없고 일어나서도 촉촉했어요 저는 보통 제품을 얼굴에 뿌리고 흡수시켜주면서 사용해주는데 이 로션 자체가 보습력이 되게 높은 제품이다 보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흡수시켜주고 바로 밀크 제품을 사용해줘도 충분해요 고쿠준 밀크도 로션처럼 오랫동안 보습을 유지시켜주는 제품인데 우유처럼 하얗고 부드러운 텍스처가 조금 더 밀도 있고 점성이 있는 제형인 만큼 조금 더 보습력이 강한 제품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메이크업 전에는 크림까지는 사용하지 않고 딱 이 두 단계까지만 발라주면 딱 적당한 보습감을 주더라고요 오늘도 이렇게 고쿠준 라인 사용하고 메이크업을 했거든요 광 보이시죠? 지금 완전 촉촉해요 그리고 크림도 건조할 때마다 잘 사용하는데 보통의 크림이랑은 조금 다른 제형으로 살짝 저만의 같이 묽은 느낌이 있는 제형이에요 건강한 윤기와 광채를 더해줘서 뭔가 물광 느낌을 내고 싶을 때 사용해주면 아주 좋아요 보습력이 아주 높다 보니까 극소량만 발라줘도 효과가 좋고 특히 메이크업 전에는 아까 보여드렸던 로션이랑 밀크 제품도 마찬가지고 적당히 소량 정도만 사용해주는 게 밀리지도 않고 화장이 잘 먹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메이크업 할 때보다는 나이트 케어로 얼굴에 듬뿍듬뿍 발라서 건조함 케어하는데 진짜 추천드려요 저같이 겨울철이나 환절기에 극심한 건조함으로 피부가 부르트거나 화장이 안 먹고 각질이 막 일어나는 그런 피부가 고민이신 분들이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써보시면 좋겠다고 해서 브랜드에서 하다라보 고쿠준 라인 이벤트도 열어주셨어요 댓글로 하다라보 고쿠준 제품에 대한 기대평을 남겨주시면 10분을 선정해서 하다라보 고쿠준 로션 1종을 선물로 증정해드릴 거예요 많이 많이 참여하셔서 꼭 사용해보세요 다음은 아이소의 장수진 마스크팩인데 제가 장수진 라인 중에 가장 잘 쓰는 제품이 이 크림이거든요 근데 크림보다 조금 더 수분 충전을 집중적으로 해줄 수 있어서 제가 쟁여두고 사용하는 팩이에요 진정 성분으로 유명한 어성초도 함유되어 있고 티트리 세라마이드라고 해서 실제 피부 장벽과 비슷한 구조이기 때문에 빠르게 흡수돼서 속보습을 단시간에 꽉 채워줘요 이 제품은 너무 피부가 건조해서 아프고 푸석해지기 전에 살짝 피부가 건조해지려고 할 때 뭔가 당기는 느낌이 들 때 해주면 피부에 더 이상 건조함이 느껴지지 않게 딱 잡아주는 제품이에요 항상 자주자주 해줘서 건조함을 예방하는 느낌 수분 진정팩을 쓸 때마다 뭔가 항상 보습력이 조금 아쉬운 느낌이 들었다 하는 사람이 써보면 만족스러울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작년 초부터 꾸준히 사용해온 선크림이에요 이런 거 저런 거 다른 선크림 다 쓰다가도 다시 돌아오는 애라서 지금 몇 개째 사용하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세 통째 쓰고 있나? 이 벤튼 스킨핏 미네랄 선크림은 무기자차 선크림인데 유해 성분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자극적이지 않고 바르고 나서 뻑뻑해지거나 뭔가 메마르는 느낌 이런 게 전혀 없고 끈적거리지도 않아요 산뜻 촉촉하게 마무리되는 느낌이라서 너무 피부가 편한 느낌이라 평소에 가볍게 데일리로 막 바르고 다니기가 좋아요 그리고 은근한 톤업 효과도 있는데 백탁처럼 탁하게 하얘지는 느낌이 아니라 뭔가 반톤 정도 하얘지면서 피부가 살짝 보정돼 보이는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저만 그렇게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선크림만 발랐는데도 피부가 약간 아주 미세하게 예뻐 보이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저는 선크림을 발랐을 때 광이 막 나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거든요 약간 촉촉함이 느껴지는 결광 정도? 그 정도의 촉촉함이라서 물론 메이크업 할 때도 많이 발랐지만 단독으로 바랄 때 꼭 이 벤튼 선크림을 사용해요 그리고 피부가 부르텄을 때 전혀 아프지 않았던 선크림이에요 그만큼 성분이 좋고 전혀 자극적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제가 많이 쓰는 선크림인데 달바 워터풀 에센스 선크림 많이 아시죠? 이미 너무 유명해서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이것도 영상에서 몇 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지만 이렇게 각 잡고 보여드린 적은 없었거든요 이건 그냥 에센스 선크림이 아니라 톤업 선크림이에요 이 워터풀 선크림 라인이 되게 수분감이 가득한 선크림으로 유명한데 제가 들고 온 이 톤업 선크림은 예쁜 물광 피부를 만들어주면서 자연스럽게 한 톤 정도 톤업이 돼요 마무리감이 유분감이 있는 촉촉함이 아니라 워터리한 수분감이라서 스킨케어 마지막 단계까지 촉촉함을 채워줄 때 너무 좋은 제품이에요 그래서 저는 메이크업 전에 더 자주 발라주지만 평소 생얼로 다닐 때 내추럴하고 촉촉한 예쁜 물광 느낌 피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단독으로 매일 발라줘도 너무 좋은 제품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항산화 효과가 있는 트러페롤 성분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선크림을 바르면서 탄력관리까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메이크업 전에 선크림을 바를 때 뭔가 이걸 써야 될 것 같고 나도 모르게 손이 가고 그래서 되게 자주 쓰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노화 예방은 어렸을 때부터 해야 한 20대 중후반부터 확 티가 나요 주변 또래들 이렇게 살펴보면 뭔가 다른 게 느껴져요 그때 완전 빛을 바라거든요 점점 나이가 먹을수록 그래서 선크림은 정말 매일매일 발라줘야 돼요 다음은 제가 작년부터 꾸준히 너무너무 잘 사용 중인 페리페라 잉크 무드 글로이 틴트예요 저는 쿨톤이지만 생얼을 때는 완전 쿨한 컬러보다는 조금 워만기가 있는 컬러들을 사용하거든요 그중에서 이 3호 만진 로즈가 제 생얼 얼굴 톤과도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같고 채도가 제일 적당하게 화사하게 어우러지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바르는 립 제품 중에 하나거든요 물론 다른 립밤들도 진짜 많지만 이게 립밤 못지않게 촉촉함이 진짜 오랫동안 지속돼서 밖에 나갈 때나 생얼로 누군가를 만나게 될 때 자주 바르고 있어요 썸남이나 남자친구 같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예쁘게 보여요 할 때 그리고 또 생얼일 때 더 자주 바르게 되는 틴트로 이 바닐라코 글로우 베일 틴트 포림보보랑 딥페이지 컬러예요 이 두 컬러 조합은 제 누드톤 메이크업 영상에서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때 반응이 아주 좋았는데 저는 사실 메이크업 할 때보다는 생얼일 때 더 자주 사용하게 되는 제품이에요 오늘도 촬영하는 김에 이렇게 두 가지 조합을 바르고 왔는데 사실 저는 메이크업 할 때는 조금 더 화사하고 핑크 보라 팡팡 이런 느낌을 좋아하거든요 이걸 발랐을 때 얼굴이 뭔가 화사해진다거나 형광등이 켜진다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아무래도 조금 모브 톤이다 보니까 잿빛이 들어가 있고 탁해요 살짝 하지만 생얼일 때는 생얼은 살짝 칙칙하잖아요 얼굴이 그래서 저의 칙칙함과 잘 어우러지더라고요 이 틴트 역시 보습감이 좋고 광택감도 조금 오래가는 편이라서 글로우 틴트 중에서는 조금 자주 사용하는 편이에요 광택감이나 뭐 이런 것도 예쁘지만 이거는 색감이 특히 미쳤거든요 특히 포림보보는 다른 글로우 틴트들에서 찾기가 정말 어려운 컬러예요 립 베이스로 바르기도 좋고 요즘 뉴진스 감성 그런 내추럴한 느낌 메이크업 할 때도 되게 추천해요 딥페이지 컬러는 너무 누드톤이라서 뭔가 토잉 같은 느낌이 들 때 입술 안쪽에 살짝 색감을 주는 느낌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를 섞어 바르면 완전 완전 예쁜 누드톤 립 조합이에요 지금 거의 다 썼는데 또 재구매 예정인 만큼 꼭 가지고 있어야 하는 필수템이에요 그리고 피부 가뭄기에 제가 메이크업을 할 수 있게 도와준 아이소이 비건 쿠션인데요 메이크업도 스킨케어처럼 이라는 문구가 저를 확 사로잡았거든요 제 눈을 확 왜냐면 그때 제 피부 상태가 너무 건조해서 뭘 발라도 다 뜨고 각질이 일어날 뿐만이 아니라 진짜 피부가 아팠거든요 따가운 느낌 막 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화장을 해야 하는 날에 어쩌지 하다가 사용해봤는데 피부 자극도 거의 안 느껴지고 너무 편한 거예요 얼굴이 그 이후로 피부가 좀 계속 예민하다고 느껴지는 날에는 무조건 이 쿠션을 쓰고 있어요 커버력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지만 피부 톤 보정되는 느낌도 꽤 마음에 들고 피부 결 표현이랑 전체적인 내추럴한 느낌이 어느 정도 꽤 마음에 들어서 여행 갈 때도 항상 챙겨왔고 요즘에도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바르고 있거든요 막 항상 챙기고 다니는 인생 쿠션 이런 것까진 아닌데 피부가 너무너무 예민해서 아무거나 잘 못 바른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이 쿠션으로 메이크업 하고 온 거거든요 피부 완전 좋아 보이지 않아요? 요즘 이렇게 피부 관리를 하니까 피부가 완전 좋아졌어요 제 원래 피부 상태는 이 상태였거든요 피부가 너무 터서 막 홍조가 일어나고 거기에 막 좁쌀 여드름 같은 것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극심한 건조함 속에서 저를 구원시켜준 촉촉 아이템들을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그래서 저같이 이렇게 건조함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꼭 써보셨으면 좋겠고 다들 만족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다라보 고쿠순 이벤트도 꼭 참여해주시고 다음은 메이크업 영상으로 또 빨리 돌아올게요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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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